이스라엘 예뻐졌다 예뻐져서 돌아왔어요 저는 도저히 입 없는 마스크를 붙이고 진행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세이 황 세이! 컴온! 오늘은 언니랑 같이 마스크를 붙여볼 거야 마스크팩 평소에 많이 하니? 마스크팩 그냥 좀 기분 좋아지려고 한 번씩 그치 약간 마스크팩을 하면 기분을 약간 업 시키는 완전 예뻐지고 있어 이런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기분 좋게 해줄게 저 지금요? 우유 같아요 우유가 뚝뚝 떨어진다고 한 번 만져보겠니? 진짜 언니 두툼해요? 되게 두툼해 너 비염 있니? 다행이다 나 약간 비염 있거든 아까 코로만 숨 쉴 때 숨 맡겨 죽는 줄 알았어 먹게 돼요 아 먹게 돼? 여기 봐봐 10분에서 20분간 휴식을 취합니다 옆에서 그냥 휴식을 취하고 있으렴 이렇게 밀착이 잘 되는 특징이 있어요 얼굴에 팍 밀착되는 거 그거인 것 같아 이게 그리고 엄청 탄력이 좋아 미안하다 너무 못생겼어요 신경 쓰지 마 괜찮아 예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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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못생겼대 자 우리 여기 이 안에 있는 거 살짝 발라볼까요 같이 우유 빛깔 에센스 단백질 에센스 되게 이거 봐 엄청 찐득찐득한 에센스예요 이거 손에 많이 발라 이거 다리도 바라봐 아 아 아 네 네 네 네 welcomed